헤이 리아 베이비 몽키 요 요한 파이팅 윌벤져스는 뭐 오늘도 파이팅이 넘쳐요 시작부터 아 잠깐만 아빠네 뭐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벌써 지쳤어요 아빠 아유 이제 운동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야 이제 정말 알아서 척척이네요 까치발 들고 혼자서 양치하고 치약자하고 칫솔 칫솔을 챙겨야지 어? 컵만 씻지? 너 물을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어이 많이 어이 많이 아 아 아 아 치크치크 하고 있는 동안 물을 꺼야지 맞아 아껴야 돼요 물 누구 계속 그렇게 들어? 그거 다 떠냐 물 많이 나오면 돈 많이 내야 돼 물 적게 나오면 돈 많이 안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아직까지 모르죠 자 벤 아빠 한번 물어본다 벤 똥 사서 안 샀어? 벤 똥 사서 안 샀어? 쌀게 가자 어떻게 알았지? 샀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줘야지 아 윌리엄 뭐해? 아 나 또 놀아요 나 또 놀아요 아 아구 우리 윌리엄도 아침부터 아주 그냥 장운동이 활발해요 나 또 다 왔어 자, 앉아. 아... 물티슈 날리. 아이고, 저거 다 뽑네. 이거, 이거 혼날 텐데. 아, 아빠. 저거 한 통 다 뽑았네. 이제 먼저. 다 닦았다. 뭘 닦아? 뭐 두 번 닦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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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배. 뭐 했어? 어머, 어머. 뭐야? 아이고, 아빠 봤다. 아빠 봤다, 아빠 봤다. 야.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돈이야, 돈. 이거 몇 개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다 돈이야, 돈. 이거 돈 있고, 이거 세 개. 돈 있어? 세 개, 세 개.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 물도 그렇고, 물티슈. 너는 그냥 나무에서 자라는 거 아니야. 사람은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 거야. 다섯 살, 네 살 됐으니까 너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아, 이럴 때 경제관념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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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해밍턴제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이요? 재무장관? 저 바로 이거 들고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어? 뭐예요? 뭐지? 이거는. 아, 아빠. 이거는 뭘 수 있어? 돈, 돈인가? 하나. 원 해밍턴. 아. 왜 원 해밍턴이야? 드르르르르르. 아, 원 해밍턴. 화폐를 만드셨구나. 여기 안에 뺐 게 있어. 윌림한테도 줄 거고, 벤틀리한테도 줄 거고, 아빠도 가지고 갈 거야. 네, 사이. 땡큐. 그러니까 지금 30 해밍턴식 가져가는 거예요? 네 거다. 응, 네 거야. 챙겨. 이제부터 이 집 안에서 모든 것은 이 해밍턴으로 해결하는 거야.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해 볼 건가 봐요. 그런가 보네. 가방 하나 가져. 가방 안에. 자기 떤 넣으세요. 써야 되면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아, 좋다. 이런 거 좋다. 너무 좋은 교육이네요. 자, 두 개씩 주세요. 두 개를 왜요, 갑자기? 아니, 세 개. 미안해. 왜요, 왜요? 세 개만 줘. 삼 해밍턴식 4개야. 세 개? 자, 이거. 가방 값으로. 어머, 세상에. 가방이 삼 해밍턴이에요? 맞아. 이거는 기념품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인생부터 인생 굉장히 재미있어지는 거야. 야, 너. 너 아프는데 왜 그래? 해밍턴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나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무거워? 앞으로 들어줘? 그럼 자, 해밍턴 하나씩 줘. 왜요? 가방 들어주는 값이야.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건가요? 일단 여기 있어. 이 서비스에 대한 대빠를 치러야죠. 그렇죠, 그렇죠. 나 배고파. 아, 배고프면 망한 거 먹어. 아, 또 이건 몇 해밍턴이 있어요? 아, 이건 사야죠. 아빠, 이리 와서 그거 먹어. 먹고 싶어? 어. 야. 먹고 싶어? 야. 어머. 수식갈래 뺏었어. 그거 좋아, 어제 먹었잖아. 잠깐만. 안에 다른 건 뭐 있는지 봐봐. 네. 없어? 어. 망고. 망고 먹을까? 알았어. 아, 먹어. 내가 먹고 싶어. 야. 아, 벤틀리오가 형 먹을라는 걸 다 뺐네. 야.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아, 스톱. 어떡해, 어떡해. 스톱. 여기 오렌지 있고 여기 망고 있어. 아니잖아. 아니. 아, 형이. 아, 부네. 너 그거 먹을 거야? 응. 그 밀림이 큰 우유 먹는 걸 넣어. 알았지? 아니. 마, 오, 오, 오. 둘이 왜 같은 거 먹고 싶니?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하죠? 자, 이거 해결하자. 일어나. 내가 일어나는 거지?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자, 아이스크림 3개 있어. 이 아이스크림은 해밍턴 5개야. 오, 오, 해밍턴. 이거는? 3개야. 이것도 3개야. 아, 하나. 근데 잘라야지. 응. 그럼 잘라는 값은 하나야. 4개. 네? 이게 이렇게 넣는 거야. 아휴. 아휴. 윌림, 어떤 거 먹을래? 아, 망고. 배나, 어떤 거 먹을래? 아니, 이거 안 먹고. 오렌지 안 먹고 망고 먹고 싶은 거야? 응. 자, 둘이 같은 맛 먹고 싶은데 어떡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야, 이럴 때 못 해야 돼요? 그럼 이거 DC로 줄게. 이거 3개로. 야. 할인까? 먹으면 드시죠? 이거 3개로 갈게. 원래 5개였는데? 야. 야, 골랐어요. 양보했네요. 그러면 3해밍턴을 치고. 얘는 4개야. 벤슬린은 하나 더 쓰고 4개. 잘라, 잘라줄게. 그거 뜯어줘? 아, 뜯어주는 가격도 있는데. 아휴. 다 괜찮아? 문제 없지? 두 손에 그거 뭐야? 왜요? 왜요? 다 먹은 거야? 꼭지. 알겠습니다. 이거 슬랙이야? 네. 아빠 슬랙이 버리는 가격은?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무슨 돈을 차감 형식으로. 한 번 밀어놨지? 하나 가져간다? 아니, 밀어주는 값 좀 받는다고. 아니, 서비스 가격도 있어. 물건만 아니야. 사람 뭐 해줄 때. 벤더 이거 닦아줬어? 눌러도 이거. 먹어요. 하나 더 가져갈게. 지금 서비스 가격으로 한 5m 인턴 썼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하나 가져가는 걸로?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물티슈 하나 써도 지금 갖고 갔어요. 안 나와? 어머, 어머, 어머. 자, 하나 더 가져갈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되게 비슷한 아이스크림이네, 그럼. 아, 16개씩 남았어요. 와. 거의 반이 없어져. 인생에 공짜 없어. 알고 있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파, 아파. 아, 세게 쪘어. 너무 아파. 괜찮아? 아, 세게 쪘어요, 지금.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안 해줘? 아니, 안 주지 마. 돈 받을 것 같아. 여기 앉을래? 여기 올라와서 앉아. 아, 아파. 여기 자리 값을, 자리 값을, 자리 값을. 아니, 자리 값. 아니, 아 아픈데, 애기가. 모두 여기 앉을 거야? 네? 5개야. 5개요? 여기 자리 값 비싸. 저게 너무 비싸다. 벤더 5개야? 아니야 일어나 환불받아. 마음껏 앉아. 이 가격에 오래 앉아도 괜찮아. 너무 비싸다. 아니 아이스크림이 3헤밍턴인데 자릿값이 5헤밍턴이에요? 아니 저기 소파 가서 앉아.